좋아요, 구독 오늘의 정답,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 함께 하시죠. 시작합니다. 3, 2, 1 오늘의 와이드카드, 한글날, 삼수의 힌트를 갖고 있었던 그 종목은 바로 3기였습니다. 네, 3기. 제가 힌트를 너무 잘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글날이고 삼수의 3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은 3기가 종목명은 한글이지만 굉장히 지금 글로벌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자동차 엔진, 변속기 알루미늄 부품의 매출의 약 88%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인데요. 게다가 2018년에 포르쉐 전기차 배터리 부품 계약을 체결한 바 있기 때문에 포르쉐 관련주 중에 코리아 FT만큼 대장주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3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3기 2026년 매출 1조 달성 자신이 한다고 합니다. 지금 3기 시총이 1500억밖에 되지 않거든요. 1조라고 한다면 3기가 한번 주가가 크게 디벨롭 될 수 있기 때문에 3기를 한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차하고 미국 진출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2025년 완공되는 현대차의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지을 예정 가운데 여기에 이제 협력 사인 3기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블 수혜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좀 말씀드리면 대주주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중요한데 3기 같은 경우는 기업 설명회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3기가 미국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과 미국 OEM 전기차 공장들로부터 전기차 부품을 수주받은다면 영업실적이 엄청나질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가장 큰 호재는 영업실적입니다. 매출과 영업실적이기 때문에 포르쉐 이슈도 있고 영업실적도 좋아질 3기 내일부터 관종에 넣으시면 좋은데 바로 이 종목을 제가 노란톡방에서 내일 관련 내용 그리고 차트 공략 지점까지 오픈할 겁니다. 제가 노란톡방이 자해되고 있습니다. 자해되고 있는데 최근 이번 주에 약간 흔들리고 있지만 저는 항상 그 기준과 그 공략 지점을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수익 이상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기 같이 보실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노란톡방에서 관련 내용 공략 지점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